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전에 알고 있던 경제 이론이나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시가 더더욱 그런데요. 특히 최근에는 경제가 망할수록 주가가 오른다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한상준 논설위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후반이었죠. 지난주 후반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조정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에 편승해서 비관론자에 나왔는데요. 어제됐든 나름대로 비관론자를 보는 근거도 있긴 합니다. 주식은 상당히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런 과정에 오늘 그 월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선 주목되는 이런 사항인데요. 우리 캐서분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문제죠. 국화당 전당대회 문제, 트럼프 관련된 이슈 문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민감하다 보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 백신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증시하고 호재를 작용하면서 경제활동이 좀 빨리 재개되지 않느냐, 더 속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서 오늘 3대 지수 중에서는 경기와 관련된 다우전스 지수가 많이 오른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것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지원스 업긴스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의 통계가 한 3만 6천대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7만 명 건수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보면 한 4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는 통제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쪽의 평가가 내리면서 아무래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도 다우전스를 끌어져렸던 요인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혈당 긴급 승인인데요. 앞으로 1차 TV토론, 2차 TV, 3차 TV토론에서 뭘 던질 것이냐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상태에서는 관심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문제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화이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문제에 대한 백신 관련해서 상업용 가격까지 설정할 정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해놓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도 오늘 나온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고 변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아시아 증시가 좀 많이 올랐죠. 아시아 증시가 사실 오늘 미국에서 발생한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거든요. 이게 한국 증시가 선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오늘 새롭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제 아시아 증시는 좋게 됐던 것은 역시 지금 미중 간에 이렇게 마찰 과정에서 합의사항 이행 문제가 나왔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강한 반등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중국에서 나오죠. 전반적으로 중화 경제권. 여기에 화이자의 중화 경제권에 속해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끌어올리는 배경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지수가 어제 한 1.1%, 25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이제 지금 보면 중국의 PMI라든가 이런 지표를 볼 때에는 사실 그 3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거로 이렇게 돼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것이 유럽 증시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미국 증시에 바탕이 되는 상태에서 코로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미국의 다우전스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이다 보니까 언택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나스닥 지수는 아무래도 고부가, 고평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거죠. 앞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된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문제가 된다 하면 서로 브랙다운 가운데 사실 언택주와 관련된 황쥐라든가 마가 업종이 그동안 뛰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렇게 필요성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관심이 됐던 내용들은 역시 미국의 금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달러가치 이런 측면인데요. 역시 주식장의 안정자산 선호 경향이 좀 약화되면서 위험자산, 위험자산이니까 금일이라든가 달러가치 이런 소위 안정자산에 속해 있던 이런 가격들이 그렇게 썩 하락세를 보이거나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하는 이런 것도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새롭게 보실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짚어주신 것처럼 미국의 주가가 아주 워낙 좋아서 그런지 미국판 동학계 및 로빈토드 사이에서는 경제가 망해야 내 주식은 오른다 이런 말이 나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오늘 그 제목에 사실 경제가 망할수록 내 주식이 올라간다 신문사에 논술이니 그런 주제가 하느냐 하는데 그게 로빈후드들이 얘기했던 사항이고 국내에서도 아마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일단 경제가 망해야 된다 내 주식은 오른다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가 진짜 실제로 망했느냐 하는 각도에서 오면 미국의 로빈후드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 경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5% 2.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 나오죠? 6월 29일 날 발표했죠? 27일 날 두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마이너스 32.9% 이행권 어떻습니까? 네, 너무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충격적이죠. 사실 미국의 경제 역사 사항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거의 망한 수진이다. 미국의 경제 역사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경제 스케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대마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경제 성장이 2분기에 마이너스 32.9% 그것도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도 마이너스 5% 빠진 상태에서 경제가 망한 수진이다 해서 로빈후드들이 경제가 망했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주가가 2분기 성장률이 발표했던 지난 6월 말 이후에 왜 경제가 망해지 내 주식은 오른다 이런 얘기일까? 그러면 경제가 망한 얘기를 봤으니까 내 주식은 진짜 실제로 오르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다음 자막을 통해서 경제가 주가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아시겠다는 사실 다우전스 지수가 그 위에 1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나스닥 지수는 무려 같은 기간 중에 6월 말 이후에 15.9% 6월 말 해봐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7월달 8월달 8월달 지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2개월 만에 16% 올라왔으니까 아주 급격히 상승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은 이깐 시청자분 로빈푸드들이 경제가 망해야 주가가 오른다 이런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일단 그 정확성 여부를 관계없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2.9%는 미국 경제 입장에서 망한 수준이다. 그런데 불과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는 나스닥 지수는 16% 올랐다. 그래서 내 주식은 오른다. 지금 아마 우리 정PD께서 이렇게 나스닥 그래프를 그려주는 걸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여름 휴가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제가 망해야 내 주식이 오른다. 이게 시청자들한테 정황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3월, 6월 말에 우리가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을 떠날 때 일부 분들은 2분기 성장률에 이렇게 최대 피해적이 취했던 2분기 성장률과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확인되는 7월 달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7월 이기설이 아마 굉장히 휘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름 휴가철이 끝난 이후에 끝난 이렇게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의 지수가 다우전스 지수가 한 12%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16% 오르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쨌든 2개월 만에 나스닥 지수가 16% 오르는 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7월 이기설이 아니고 써머렐리다. 그러네요. 써머렐리다. 이렇게 해서 비관논자들이 얘기했던 시각과는 전혀 장반대의 시각이 되다 보니까 맞느냐 여부를 떠나서 정황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가 망해야 주가는 오른다. 이런 쪽의 얘기가 지금 로빈 후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좀 숨 쉴 정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직후 3월에는 정말 정말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이행코께서 정말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는 지금 로빈 후드들이 자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3월 중순 그 이전에 3월 중순은 정말로 경제가 망할 분위기였었죠. 맞습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적 석학이라 하는 이제는 세계적 석학이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르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대광보다 더 어렵다 해서 그레이터 디플레이션 비교급을 써서 그때 1930년보다 더 어렵다 하는 소위 수직 절벽형 I형 자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형국에서도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으니까 아마 잘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I형 수직 절벽으로 떨어지니까 경제가 망하는 거죠. 다우존스틱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다우존스틱스가 3만 육박하다가 제라밀스겔이든가 와튼스쿨의 제라밀스겔도 조만간 5만 정도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문제가 터지면서 다우존스틱 한 달 만에 3만 근접해든 갓이 만 8,500에 떨어진 데에 이어서 주식의 비관론자들이 만 선도 붙게 될 것이다. 진짜 경제가 증시가 망하는 수준이죠. 한순간에 붕괴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러빈후디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가 망해야 주가가 오른다. 실제로 주가는 얼만큼 올랐을까. 그 외의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외에 한 60%가 넘어질 겁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한 68%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게 이경은 앵커 우리 코스닥이거든요. 그렇죠 세계 모든 증시에서 대표 지수로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한 개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백 퍼센트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우리 코스비 지수도 한 60%를 넘게 올라가서 양쪽 다 지수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삼월 중순에선 정말로 아무런 상황에서. 그렇죠. 경제가 망한다. 로빈후디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상황에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이런 장상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비단 이것이 코로나 사태에만 됐을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2009년에 리만브라스 사태 이후에도 그때 당시에도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가 더 떨어진다. 저도 그때 당시 TV 토론 시간에 우리 코스 비지수가 2100에서 890 떨어졌을 때 이렇게 진행자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 일부 주식 전문가가 890 떨어졌을 때 500미터도 떨어집니다. 그나마 반토막이 했던 펀드를 팔아가지고 고구마 사먹고 호떡 사먹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오히려 마진코레 딜레버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했는데. 실제로 주가는 그 위에 890에서 2000배로 수직으로 올라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기 이후의 상황은 사실 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풍조가 보여서 비탄 코로나 사태 뿐만 아니라 사실 과거에 위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경제가 망하면 이건 뭐 사실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됐으면 경제가 망할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풍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더 떠진다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가 망할수록. 최고 책임자라든가 각국의 대통령이라든가 각국 수장은 망하는 걸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없죠. 네. 돈을 경제가 망할수록 돈을 많이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푸는 건 기회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투자는 뭐냐. 투자는 경제가 망하는 부분은 이미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돈이 풀고 금리가 낮춘 부분은 이후에 뭐냐 미래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전개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자는 미래죠 미래죠. 그래서 사실 경제가 망할수록 주가는 미래 사항에 그만큼 풀어가게 해서 금융을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 위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하는 이 측면에서 아마 재난과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비관론자. 그다음에 그 위에는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 거기에 미흡한 로빈 후두들이 사실상 경제에 온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라는 경제가 망할수록 주가가 올라간다. 내 주식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기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르는 모습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모든 위기는 대부분 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사든 국가든 위기 사항은 대체로 보면 3단계를 거칩니다. 이 앵커 맨 처음에 있잖아요. 개인들이 뭐냐 어려워질 때는 돈이 부족한 문제에서 돈 말리는 문제가 되죠. 돈 말리는 게 유동성이 기다리고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풀지 못할 때는 사실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 나는 자 한상촌 논술위원이 남한테 채무를 줘가지고 갚지를 못했다 하면 맨 처음에는 갚겠다 갚겠다는 얘기를 채권자가 이렇게 들어주지만 자꾸 그 말을 어길 때는 어떠냐 채권자 입장에서는 애써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돈 돈 가지고 남한테 꽂았는데. 갚지 못하면 사실 갚으라 얘기하는 건 다 이렇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갚지 못하다 보니까 어떠냐 하면 자꾸 직장에 갚아라. 또 밤 늦게.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상촌 논술위원은 뭐냐 하면 아휴 근무 중에 근무 중에서 자꾸 비톡적 받으면 옆에 사람 눈치를 보이고 그다음에 밤 늦게 이렇게 전화하면 잠도 못 자니까 얼굴이 넓게 질리죠. 넓게 질리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리듬이 깨진다. 그게 시스템이기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 생활의 리듬이 깨기면 시청자분을 만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시청자분한테 아마 한국경제 티브이에 스태프 징계에서 저를 출연시키지 않겠습니다는. 아무튼 노랗게 질리니까 피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몸이 허약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물 경제가 위기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든지 위기의 3단계 설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리듬과 실물 경제는 비슷한 시각으로 갑니다. 그래서 3단계를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누면 보통 유동성 단계와 실물 경제 극복 단계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후에는 가장 먼저 된 게 돈이 부족한 유동성 문제죠. 유동성 문제 그리고 시청자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지난 5월 15일날 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뉴욕의 경제활동 재개대전 시점 이후서부터는 펀드멘탈 이렇게 나누고 본다면 자 그때 뭐냐 그때 고런 사항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면 3월 중순 이후에 사실 그 패드 입장에서는 돈이 말리는 문제부터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사상 초유로 왕창 푼 거죠. 네. 왕창 푼죠.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가장 내가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해결되니까. 어두웠던 부분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우신 분한테. 자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플 때는 뭐냐 배가 고플 때는 이렇게 빵 조가리 조가리 한 종만 줬더라도 그게 뭐냐 그 사람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물 나게 고마운 겁니다. 근데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불러가면 그때서 어떤 고급스러운 밥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삼월 중순에는 페드가 세계 중앙은행이 돈 공급 품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뭐냐 은인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스러운 단계죠 고급스러운 단계가 실무 경제. 가 회복되느냐 이 측면인데요. 자 우리가 보면 이 분기에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 분기 성장률이 미국에서 보면 마이너스 삼십 이 점 구 프로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월별 지지표를 보면 오월달에 이렇게 부가가치 지지표가 강자 터닝 포인트 하는. 그다음에 세계 가장 피해가 많았던 뉴욕에서 경제 활동이 제기되다 보니까. 자 펀드메탈 측면에서 이제는. 자 고급스러운 단계 실물 경제 회계에 어이 기대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요게 해결되니깐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러미 푸드들이 이렇게 그 사실 그 이렇게 경제가 망할수록 주가가 올라간다 하는 이런 쪽에 사실 우리가 보면 경제 이론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온다. 그것이 그런 문제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빈 후드 사이에서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부도가 나도 주가가 오른다 이런 말도 나돌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경제가 망할수록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다 보니까. 사실 주가는 좀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주가가 많으면 바로 내 뜻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되는 거죠. 공격적으로 되는 건 뭐냐 그만큼 위험 자산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위험 자산을 사는 게 미국에서 보면 기업이 부도까지 긴 기업까지 잃게 된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논리는 있다 이렇게 보재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죠 그러면 돈이 있는 기업과 돈이 없는 기업 주식을 공급하는 상태에서. 차별화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완충능력 완충점이 그렇거든요 초기에는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기존의 현금을 갖고 있는 가지고 쓰니까. 근데 장기화되니까 장기화되니까. 버는 기업과 돈을 그 기측해 놓은 기업을 쓰는 기업과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기 S&P사가 정크펀드에 이렇게 들어가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보면 400건이 넘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정크펀드들이 사실 그 정크펀드를 발행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뭐냐 하면 미국의 페드사가 지난 그 3월 초 임시회를 통해서 자 본인 스스로가 정크펀드 쓰레기 채권에 들어간 건 아니고 코로나 사태에서 투자 적격 상태로 그 이전에 결류하다가 코로나 사태에서 자기의 관리 여부를 떠나서 코로나 사태에서 트리플 비 미터의 정크펀드로 떨어진 것은 보조를 해 주겠다. 그 국채를 매입해 주겠다는 거죠. 라스트 디저트 라스트 디저트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기간이 패드가 이렇게 사주겠다 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망할수록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치즈로 주가가 올라갔고 많은 수익이 됐고 이런 상태에서. 바로 내 말이 맞는 상태에서 지금 뭐냐 지금 이제 잘되는 기업 있잖아요. 잘되는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고부도 밑에 기업 위험성이 높은 기업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패드조차도 이게 정크펀드 기업을 보증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많은 기업의 주식을 산다는 이런 쪽의 러빈후드들의 얘기까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사회의 지금의 코로나 사태의 진정과 함께 지금 뭐냐 미국의 시장 참여자 비중 중에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던 개인 투자의 비중에 지금의 어떻게 분위기를 전해주는.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맞느냐 아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린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또 시장에서는 코로나 이차 팬데믹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막연한 불안감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펀드멘탈 장사죠. 자 로미누드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고급스러운 것 실물 경제 위기 유동성 위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수습 배치니까. 요런 문제에 대해서 향해 주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 문제에서는 자 코로나는 다른 질병과 달리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렉다운 봉쇄다 셧다운 봉쇄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재개되느냐 요 문제가 경제 성장률 좌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뉴욕 증시가 다우전스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코로나 백신 개발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경제 활동 빨리 재개되지 않느냐 미국 경제 회복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우전스가 올라간 측면이거든요. 요거를 발병지와 미국과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마찰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자 중국 발병지죠. 그래서. 그래서 중국이 발병에서 확진자 증가할 때 미국 하루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확진자 수를 확실히 줄이다 보니까 확진자 줄여 미국도 줄어가죠. 산만대로.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전형적으로 리프리케이스 잔물결로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제 재개되는데 자 중국은 가장 빨리 경제 활동이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까지 다가 2분기에는 플러스 3.2%까지 갔거든요. V자형 반등이다. 근데 경제 활동을 늦게 가졌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5%에 의해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은 이 소보치는 어디든 말씀드렸으면 6월 초순 중순까지 이렇게 반영된 수치거든요. 근데 월별 지표를 보면 자 이제 27일 날 이번 주 27일 발표되는 잠정치는 6월 말까지의 경제 활동을 전부 포함해서 발표할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2분기 성장률의 속보치에서는 마이너스 32.9%로 나왔지만 27일에 발표되는 속보치는 대체로 시각이 30%대에 마이너스 30% 밑으로 빠질 것이다. 요게 이제 밑으로 빠질 것이라는 건 마이너스 20%대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신 개발 치료제 이렇게 승인 이런 쪽에서 경제 활동이 빨리 이렇게 되면 3분기 성장률 의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캐스터분께서 미국의 성장률에서 너블딥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블딥은 아일자형 절벽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미국 경제가 뭐냐 경기에 일단 떨어졌다가 2분기 이후 중반 이후서부터 살아나서 일단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위에 뭐냐 그 위에 경기가 뭐냐 더 떨어질 것이냐 뭘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오늘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너블디 평가인가 그다음에 지금 나이키형 쪽으로 해서 나이키형 쪽으로 해서 경기가 의외로 좀 이렇게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자 지난. 아무랬을 때. 올해 삼월 달에 경기 시각에서 보면 루빈 교수의 아이자형. 그다음에 사실 밴버네키의 브이자형 이런 시각에서. 지금은 이차 경기 논쟁이 있는데요 자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떨어지는 너블장 아이자형 보다는 사실 뭐냐. 사실 그 상당히 좀 많이 된 기조고요. 브이자형보다는 율자형이야 그것도 극단적인 그러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로켓으로 반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 경제가 수습이 되면서. 아주 극단적 비관론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아주 극단적 낙관론도 사실 이렇게 되면서 경제가 뭐냐 경제가 조율이 된다는 얘기죠. 조율 수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삼월 달에 아주 극단적 오래를 살 때보다 두 견해가 전부 뭐냐 수습이 되는 상태에서 좀 좋은 쪽으로 수습이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다우젼스가 많이 올렸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판 동학개미 로빈후드와는 달리 우리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인버스에 배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가가 이렇게 지난번 이렇게 우리 코스피지스가 2300 바짝 다 갔을 때 또 코스닥지스가 800 넘었을 때 이때까지는 스마트한 동학개미가 스마트한 개미였다. 그 위에 인버스를 갖다 보니까 뭐냐 갖다 보니까 좀 스마트가 아니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정전의 주가 평가 이론으로 보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PR과 PB로 보면 우리가 지금 거품 상태에서 세계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가장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거품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새롭게 지금 월가에서 지금 모든 것이 환하게 변하니까 돈도 그만큼 많이 풀고 미래에 대해서 빨리 보이는 시각이 됐으니까. PPR 지표라든가 PDR 지표 그러면 다들 아실 겁니다. 무형 가치 대비 사실 주가 그다음에 꿈 비율 이런 가치를 보면 아직도 가이 될 부분이 많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영합되느냐가 문제죠. 문제죠. 그런 상태에서 다치로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주가 이렇게 보면 주가의 PPR과 PDR 지표에 영합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고평가된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비관론에 영합하는 시각인데요. 주가가 높아질수록 이 비관론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앞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사실 이게 비관론에서 인벌스에 투자하는 시각이 아마 지난 5월 말서부터 7월 2기 사이에 나올 때부터 인벌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인벌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목에 러빈후드들이 경제가 망할수록 주가가 올라간다. 내 지식이 올라간다 하니까 인벌스에 매팅한 우리 동학개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사실이면 당신이 인벌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손실액이 커지니까 그런 쪽에 서로 상반된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가 또 시기적으로 여름휴가철이 끝나다 보니까 또 이분기 성장률이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현재는 좀 어떤 투자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 이후서부터 한국 증시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2차 팬데미. 근데 그때의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사실 가장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월가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금요일날도 외국인들이 이천억 정도 샀고 어제도 이천억 정도 샀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문제입니다. 제발 그 기관 투자가들 감독 당국에서 기관 투자가들 좀 제발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다른 것보다는 기관 투자의 제 역할을 좀 해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런 과정에서 뉴욕이라든가 이런 측면보다 한국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사실 이번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아름다운 조정이 없다. 이번에는 뭐냐 주가가 대거 팔아라.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주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콜스피드에서 전망하는 시각이 어제 이제 파악가 됐죠. 그 내용 아시겠습니다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정전에 우리의 콜스피스의 목표치가 2300에서 2600으로 상향 조정했고 맥커리기는 한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식 전망에 보호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2200에서 24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어제 외국인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가를 끌어올던 배경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오늘 월가의 정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붙여드리는 것은 붙여드리는 것은 바로 주가가 하루 이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 편승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봐라 내가 예측 핸드로 비관적으로 흘리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일일 비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사실 그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을 유지한다는 시각으로 많이 오른 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해도 베이스북 기저효과 때문에 한 번 정도 팔아주시고 그다음에 중장적으로는 지금 위기 극복이 유동성 위기에서 실물 경제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 회복 개척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뭐 경제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최고 통수권자와 각국의 중앙은행은 뭐냐 하면 경기를 일단 회복시키는 게 본연의 책입니다.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죽했으면 로빈 후대들이 경제가 망할수록 최고 통수권자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떻게 국민이 못 사는 것을 방치하겠느냐 더 강도 있게 이렇게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니까 사실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로 본다면 추세에 보면 추세에 맞는 그때그때 1위 1위가 추세에 맞는 향해 폴스 코로나에서 이렇게 유망을 업종들 같으면 1위 1위하는 이 모습과 또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시각과 달리 중장적으로 지금은 주식위에는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그러니깐요. 금리 제로죠. 네. 부동산 안 가죠. 어디 갑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 1위 1위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가면. 지금 것처럼 2차 코로나 장세 이렇게 우려가 될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업됐으면 지금의 이렇게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해서. 인별스 베이팅했던 분들이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펀더멘탈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간섭 이런 것이 필요하다. 너무 장세 흐름에 1위를 비해서 이 흐름에 이렇게 된다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보는 사람이 그분들도 훌륭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2차는 너무 1위를 비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좀 꼭 참조해서 투자에 임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알고 있던 30권은 좀 다른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제가 망해야 시장이 오른다.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 들어봤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가져야 할 포지션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